지난해 2개인 가구가 1년보다 30만 7천 가구가 증가한 780만 2천 가구가 증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5%로 가장 높았습니다. 결혼이 들고 무료만으로 혼자 사는 가구가 들려 2개인 가구는 매성, 역대 편의체를 경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가액은 순환하는 모습입니다. 2개인 가구 연령대별 기준은 50대 이하가 18.10%로 가장 높았고 60대와 20대가 기름졌습니다. 65세 이상 고등인 가구가 되면서 전해 10가구 중 1개인 가구는 고농자, 2차 수준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고농자 2개인 가구는 213만 1천 가구, 전체 일반 가구는 6.10%였습니다. 15세 이상 고등인 가구는 총 950만 명으로 전년대비 5%로 85만 명 증가했으며, 이는 서울시 인구 130만 명 원하는 숫자입니다. 지난해 국내 총 인구는 5177만 명으로 3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랜퀸은 강소세가 이어졌지만 랜퀸이 가고 넘었습니다. 랜퀸은 2021년 이후 3년째 내리막인데 지난해에는 4,984만 명으로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반면 상품 메이킹은 154만 명으로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종만 100만 명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타고난 가구는 41만 2천 가구, 1년 전보다 1만 2천 가구가 증가했고, 여성은 공공가능과 부품을 중간으로 10만 명으로 10만 명으로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여성은 강소세를 알아보고, 이수가 익숙한 위선이 길이 길이 길이가 길이 길이 길을서라는 것입니다.